옛날 무주군 북리마을에 큰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항상 베풀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해 추운 겨울 어린아이를 업고 문전걸식 하던 부부를 본 부자는 딱 한 마음이 들어 자기 집 문간체에서 살게 해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부부는 부자를 상전으로 모셨고 부자는 그 아이를 자기 자식 못지않게 귀여워 하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부부는 일찍 세상을 떠나고 아이는 청년이 되었는데 항상 상전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같이 성심껏 모셨습니다 부자는 나이가 들어가자 그나마 기운이 있을 때 산천을 여행하고 죽는다면 여한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는 청년이 된 하인만 데리고 유람을 떠났는데 그들은 상전과 하인의 모습이라기보다 좋은 벗이나 부자지간 처럼 다정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산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험상굳게 생긴 도적이 나타나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장검을 뽑아든 도적은 너무 놀라 바들바들 떨고 있는 두 사람을 보더니 상전에 목에 칼을 들이대며 가진 것을 다 내놓으라고 윽박질렀습니다 금방이라도 목을 내리칠 것 같은 도적을 보며 겁에 질린 상전은 가진 돈을 전부 꺼내 주었습니다 상전은 돈을 다 주는 것도 아깝지 않고 자신은 나이가 많아 지금 죽어도 상관없지만 젊은 사람을 몇 날 며칠 굶길 수 없으니 젊은이를 위해 밥값만 남겨달라고 도적에게 청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인이 상전의 말을 가로막으며 나섰습니다 하인은 도적에게 자신의 얘기만 들어주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하더니 상전을 가리키며 그는 상전이 아니라 철천지 원수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놈은 자신이 어릴 때 부모를 죽인 원수인데 자신은 그 원수를 갚기 위해 하인으로 일하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상전은 기가 막혀 하인에게 은혜도 모른다고 꼬지졌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던 도적이 자신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인은 자기 손으로 직접 상전을 죽여 지하에서 눈도 못 감고 계실 부모님을 떳떳하게 뵙고 싶다고 하면서 장검을 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도적은 제 손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고 돈을 빼앗을 수 있게 되었으니 그리 나쁠 것도 없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또 자신이 도적이긴 하지만 부모 죽인 원수를 갚겠다는데 굳이 반대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하인을 바라보던 상전은 너무도 기가 막히고 분했습니다 그동안 충직하고 성실했던 하인의 돌변한 모습이 도저히 믿기지 않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온몸을 떨기만 했습니다 하인은 상전에게 이런 기회가 오기를 얼마나 기다리며 살았는지 아느냐고 하면서 당장이라도 죽일 듯이 노려보았습니다 상전은 자기가 언제 내 부모를 죽였냐고 화를 내며 의지할 곳 없는 너희를 거두어 주었더니 그 공을 칼로 갚으려 한다고 한탄하였습니다 하인은 여전히 그를 원수 대하듯 하며 자기가 그 당시 아무리 어렸어도 그 사실을 모를 줄 알았냐고 대꾸하더니 도적에게 칼을 빌려달라고 다시 사정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다투는 모습이 재밌다는 듯 구경하던 도적은 장검을 선뜻 하인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도적은 원하던 돈을 수중에 넣어 줬고 또 억울해하는 하인의 원수를 갚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니 그 역시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상전은 자식처럼 믿고 아끼던 하인에게 배신당했다는 생각에 참담한 마음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비장한 모습으로 장검을 높이 쳐들고 상전을 노려보던 하인이 검을 휘두르는 순간 옆에 있던 도적이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그 소리에 놀란 상전이 눈을 뜨자 하인이 상전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습니다 하인이 상전을 살리기 위해 무례하게 굴었던 것을 사죄하자 상전은 그제서야 상황을 깨닫고 잠시나마 그를 오해했던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두 사람은 도적에게 빼앗겼던 돈을 되찾아 남은 산천 유람을 무사히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상전은 집에 오자마자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하인에게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주고 죽는 그날까지 하인과 늘 가까이 지냈습니다 그는 하인이 죽게 되면 반드시 자기 곁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는데 지금도 무주 북리마을에는 상전과 하인이 위아래로 나란히 묻혀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이것만으로 좀 지켜주신 분야의 정보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정보를 부끄러워야 하는 감정은 아픈 수입니다 아픈 수입니다 아픈 수입니다 아픈 수입니다 아픈 수입니다 아픈 수입니다